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 현대차의 더 뉴 펠리세이드 4천여 대가 리콜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오늘 현대차 더 뉴 펠리세이드 4천72대에 대해 시종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더 뉴 펠리세이드는 저속 주행 중 엔진 회전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동력이 전달되지만, 소프트웨어에서 엔진 회전수가 낮게 세팅돼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리콜은 현대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헨즈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.